진, 학교에 우리처럼 꼭 닮은 애들 있대. 너 같은 껌딱지가 또 있다고? 껌딱지라니. 그럼 난 풍선껌. 풍선껌이든 자일리톨이든 아무 껌딱지나 해. 야, 안 떨어져? 우리처럼 찰떡궁합 친구들이 궁금하다면 샤이닝스타 19화 일생일대 치아와 제이의 대결 절대 놓치지 마세요. 야, 넌 좀 놔라, 응? 싫은데?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